안녕하십니까. 해랑맨TV의 이환 호라갑니다. 최근 태양광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네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문의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많은 문의 중에서 여기 몇 가지 좀 적어놨습니다. 100kW 태양광을 하면 진짜 수익성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워낙 많습니다. 두 번째로 분양받을 때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냐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. 이런 것들이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들이 많습니다. 태양광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. 왜?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의무점이 없어요. 다만 우치적으로나 시공사나 아니면 중계인처같이 영업 중계하시는 분이 얼만큼 어떻게 소개를 해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만 보시고 바로 계약을 해서 원하는 태양광을 획득을 합니다. 그렇지만 처음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저 사람 말을 진짜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작년 20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태양광 업계가 어려워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단가도 많이 내려갔지만 태양광 시공사를 또 얼음이 너무 많았어요. 규제도 심해졌고 또 법률도 많이 개정이 되면서 단가가 추락을 또 하다 보니까 연세적으로 시공사 그다음에 밑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못지않게 태양광을 분양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고민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곧 개발행이 나와서 바로 진행될 것 같다가 생각보다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또 요구하고 계시고 반환을 요구하는 거죠. 그렇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금, 증도금 받은 것 같다가 바로 쌓아놓고 바로 하는 거 아니라 회사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태양광 부지를 찾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도 바로 못 드리는 그런 점이 참 많았어요. 장기 사업원 이부터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다가 지금 오늘 21년 5월 12일인데 현재 뉴스나 아니면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태양광 분양을 많이 했던 곳, 특히 태양광 사업을 많이 했던 업체들이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. 그 피해 또한 태양광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189원 한국형 FIT 그 전에 200원대 아니면 건물에 212원, 6.5를 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얘기를 계속 주변 분들한테 많이 하세요. 또 저도 사실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6, 4년생 올해로 58입니다. 저도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벌써 태양광 한 지가 7년, 횟수록 7년 되네요. 7년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태양광을 해드렸고 그분들이 일부는 좀 불평만 있었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저하고 한 번 정도 상담을 했던 분들이 한 1,500명에서 2,000분 정도 계십니다. 그래서 그분들은 저에 대한 신상을 다 알겠고 저 또한 인터넷에 태양광 이완호, 이완호 태양광 이렇게 치면 또 제 얼굴이나 제가 일상생활을 많이 올리는 것도 있고 제일 요즘의 키워드를 해랑맨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해랑맨 TV를 하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. 한지는 한 5, 6개월 됐는데 해랑맨, 네이버 검색창에 해랑맨을 치면 제 블로그가 맨 먼저 올라오고요. 쇼핑몰도 합니다만 해랑품입니다. 그런데 해랑품보다는 태양광 쪽에 오늘 설명하고자 해서 해랑맨을 치면 내부에서 바로 검색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고 저 또한 지금 제가 지금 분양한 것들이 그 수많은 것들이 분양이 다 완료돼서 가지고 계시고 장기계약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. 일만 또 못 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장기계약을 해서 매월 수입이 나오는 분들은 세상 이것만큼 편한 거 없어요. 제가 64년생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55년부터 63년까지죠. 거의 제 나이 때 또래인데 지금 퇴직할 나이고 그다음에 밖에 퇴직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아주 젊어요. 그런데 보면 70살 이상이 다 돼서 나이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면서 일을 하세요. 과연 나도 20년 뒤에 그러면 78살 정도 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점도 많이 생깁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건 욕심도 있고 또 제가 다른 분보다 IT 기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좀 빠른 편이에요. 그래서 이 태양광 하면서도 그쪽하고 플랫폼 쪽하고 연동을 해서 좀 빨리 습득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빨리 전파를 해드리고 또 많은 공부를 합니다. 왜냐하면 전화를 오게 되면 그 고객님보다는 제가 하나를 더 먼저 알아야 되고 빨리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양파 껍질을 한나 벗기도 계속 양파 껍질은 나오죠. 그래서 5개 이상 벗기더라도 고객이 5번 6번 물어보더라도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캐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객님들한테 불씨를 당하고 신뢰를 못해요. 태양광은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얼굴을 모릅니다. 거의 계약할 때도 그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시공사분들이 깜짝 놀래요. 어떻게 얼굴을 모르고 만나지 못하는데 몇 억대 되는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됩니다. 왜? 지금 모든 우리나라 인터넷이 브이월드로 보면 정부에서 해 주는 지형, 고도, 높이, 그다음에 지메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게 되면 또 해가 뜨고 지는 것까지 다 보여요. 또한 그 다음 주도라든지 네이버 주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적부터 위치, 지목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안 가보더라도 제가 최대한의 이 해랑맨의 블로그에도 올려드리지만 안 가보더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의 노력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확인한 다음에 올려드립니다. 거기에 공사하면서 일부 개발 행위하면서 변경될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땅 면적이라든지 모줄, 인버터, 기타 등등 해서 변경되는 상황들은 시공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할 겁니다. 그냥 막 하지는 않아요. 왜? 그거는 계약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줄 거는 과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간략히 제가 아는 소견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. 정답이 될 수도 없고 다만 경험상 여러분들한테 경험상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 태양광들 얘기하면 저한테 전화를 오거나 여러분들의 직접 태양광을 해볼 수 있으면 알겠지만 제가 5, 6년동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발전 시간 3.6시간 기준을 했어요. 3.6시간 기준을 할 때는 셀이 60셀이었어요.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280W, 220W, 240W 이렇게 얘기 나와요.